반갑습니다. 정치현입니다. 4대법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하고 그리고 내일, 오늘은 이렇게 두 개를 합니다. 그런데 내일은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이 원래는 3월 24일 날 시행이 되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항상 시험이 보통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우리 시험이 뒤로 잡히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 적용이 되는 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봐야 되고 행정기본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판례라든지 일반 원칙이라든지 여기서 도출됐던 그런 이론들, 그런 내용들, 법원칙 그런 것들이 성문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법적 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 있는 것들은 다 지켜야 되는, 원래도 지켜야 됐지만 거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법관들도 그걸 재판 규범으로 삼고 이제 그런 성문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행정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요 일단 원래 만들려고 했었어요, 옛날부터 거의 한 십몇 년 전부터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게 이제 드디어 결실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원래는 우리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든지 이제 거기에 영향을 거기서 만들려고 한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원래 이거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다 넣어가지고 원래 제목도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원래 여기 들어올 내용을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다가 넣어놨대요. 제가 알아본 결과 일단 거기에다 넣어놨다가 이게 논의가 다 되고 검증을 거쳐서 이제 다시 빼가지고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다시 갖다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자가 있다면 만약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직무를 집행하는 데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어떤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그 이해충돌 상황이라는 것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공익, 우리가 이제 행정을 하는 게 전부 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취득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사람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라든지 자, 어떤 지식, 어떤 기술, 뭐 이런 것들 기술은 아니고 어떤 정보 같은 것들 비공개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한다라든지 그러니까 LH 같은 사태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이제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내면에서 충돌하는 그런 상태를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해충돌 상황이라는 것은 부패일까요? 부패는 아니죠. 하지만 이 과정상 부패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제 까만 놈이 있고 하얀 놈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내면에는 까만 천사, 하얀 천사가 있는데 둘이 막 싸울 거 아니야. 그렇죠? 막 싸우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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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가족 잘 먹고 살아야 잘 살아야지. 막 이러고 여기서는 안 돼. 넌 공직자잖아. 막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까만 애가 이겨버리면 까만 애가 이겨버리면 LH같은 사태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국민들은 우리를 믿지 않겠죠. 신뢰가 확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1조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공정한 직무생을 보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다섯 가지씩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의 공정한 직무생을 보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든 목적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정의는 정말 중요하죠. 정의에서 공공기관이라고 나오는데 공공기관, 공직자, 고위공직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공부를 했던 법들, 부정부패, 방지법이라든지,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는 사람. 지금 여기에는 있지만, 이 법에는 있지만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고위공직자 중에서? 선출직. 선출직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3호 가나목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줄을 그어놓은 거 있죠.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직자 범위에 넣어놨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당연히 사적 이익이 추구한다면, 사적 이익을 이 사람들도 추구하고, 그런 부패의 길로 빠져든다면, 이런 것들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처벌 대상에다가 포함을 시켜놨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 내용과는 다르죠. 기존에 있던 법들과는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좀 체크를 해가지고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기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공기관이란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그리고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부터 바까지 쭉 보시면, 자,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뭐, 그래서 뭐, 입법부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 행정부라든지, 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가를 한번 쭉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도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다, 교육행정기관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직유관단체도 다 들어가는데, 자,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 공직유관단체의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자,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진짜로 계약을 맺고, 단체와 계약을 맺고, 어떤 근무를 하시는, 그런 분들은 여기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들어가겠죠. 자, 하지만 용역은 들어갈까요? 용역 같은 것들? 어, 그러니까 그 청소하시는 분들, 또는 경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제 회사가 따로 있죠. 음, 그러니까 용역으로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자,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학교,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법들, 다른 법들은 어때요? 여기에 사립학교라든지 공공기관, 그러니까 그 언론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어요. 사립학교, 언론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었는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빠지죠. 어, 이거는 이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어, 하는 법인데, 자, 그런 것들은 어때요? 사립학교라든지, 언론사라든지, 그걸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면, 그걸 망하라는 건데, 그죠? 자, 이 취지에 맞지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사립학교라든지, 그런 언론사들은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론사는, 모든 언론사들이 다 빠지는 건가? 어, 아니죠. 어, SBS, 뭐 이런 데, 그런 데는 여기서 빠질까요? 들어갈까요? 빠지죠. 당연히. 그런 곳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KBS라든지, EBS라든지, 이런 데는, 언론사지만, 여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런 곳은. 자, 그 다음에 공직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서,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자, 그리고 1호 라목, 마목, 그러니까 공직유관단체라든지 공공기관, 자, 여기에 장과 임직원들도 다 들어갑니다. 자, 다,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자, 그래서 공공기관의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용을 한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적용 대상은 교육청, 각급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죠. 자, 민간 언론사, 임직원은 제외된다. 자, 민간은 제외되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다 이제 민간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KBS, EBS, 자, 이런 것들은 해당된다. 자, 이런 걸 문제는 내지는 않죠. 하지만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린 거고, 자, 그다음에 3호 보시면 고위공직자입니다. 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뭐 이런 것들은 머리에 다 봤던 것들이, 근데 이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자, 이런 사람들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고위공직자에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뭐 기타 등등, 자, 그다음에 대통령을 정하는 외무공무원, 뭐 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깊게 봐야 될 게, 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직자 윤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그 계급과 뭐 다른 게 없으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R을 보시면은, 자, 치안감 이상 경찰 공무원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시도 경찰청장이라든지, 그렇죠? 우리 경찰에서는, 자, 이런 정도의 계급, 이런 정도의 직위가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4호를 보시면, 자,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져야 되거나 져야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밑에 또 다시 조금 더 추가를 해놨는데, 자,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충돌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이해충돌 그 자체는 부패가 아니다. 하지만 과정사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해충돌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이 법을 만든 목적이 있다라는 것,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직무 관련자, 자, 공직자가 법령, 기준에 따라서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로서, 자, 다음 강목, 언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자, 그래서 가부터 라를 보시면은 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자, 뭐 개인 법인 단체, 전부 다 이제 개인 법인 단체예요. 가부터 다까지는, 그렇죠? 네, 이제 라는 이제 공직자예요. 공직자, 상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직에 들어가서 만약에 인사 담당, 상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벌을 준다라든지 이런 평가를 하는 그런 업무를 맡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상대방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면 여러분들과 관련된 직무, 여러분들은 그 직무를 하는 거니까 직무와 관련된 자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죠.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자, 그러면 그게 직무 관련자예요. 자, 그 다음에 가, 나, 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일단 우리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거죠. 가 같은 경우에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민원인 생각하시면 돼요. 와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허가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무집행을 하는 거죠. 직무집행을 하면서 뭐 자유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거나 뭐 그 상대가 되는 거죠. 그 상대방.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을 하거나 체결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자,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우리 방검, 장갑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끼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물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계약을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컴퓨터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많아요. 그런 계약들을 맺는데 자, 그 계약을 맺으려거나 아니면 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체결하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 이게 전부 다 직무 관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변호사들은, 변호사들. 일단 뭐 걔네들 됐지만 일단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변호사하고 이제 우리 형사들하고 이제 마주치는 일이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신고를 하러 오면은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려준단 말이야.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이제 우리 경찰관들이 이렇게 알려주겠죠. 아는 변호사가 없는데 뭐 추천해 주실 수 있냐고. 안 된다고 하죠.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제 뒤로 이제 다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변호사와 나와 직무상 이렇게 만난 적이 전혀 없는 변호사가 있고 우리 와가지고 여기서 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이제 우리 국가기관에 이 행정기관에 간평사라든지 뭐 토지 관련돼가지고 막 그 건축 관련돼가지고 그런 부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 간평사들도 되게 들락날락 많이 하고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딪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직무 관련자라는 것은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하는 업무와 관련돼가지고 여기서 뭐 일을 본 적이 있어야 되는 걸까? 전혀 관련이 없으면 여기 우리 관서에 와가지고 뭐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전혀 관련이 없으면 그건 직무 관련자로 보지 않아요.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무 관련자, 그러니까 가, 나, 다 보니까 뭐예요? 어떤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익을 주거나 제한하거나 이런 작용을 할 때 그 상대방, 그리고 계약을 하는 경우 그리고 라목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내부적인 거죠. 내부적으로 어떤 상훈 같은 거, 이런 점수라든지 이런 담당 업무를 하면 그 상대방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직무 관련자라는 거예요. 직무 관련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직무 관련자도 직무 관련자고 뭐 사적 이해관계자는 또 사적 이해관계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연결이 안 돼요. 그죠? 되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할 거니까 일단 틀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우리 전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의원 했었잖아요. 그죠? 그 미친 듯이 했었죠, 옛날에. 그게 그냥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용어가 조금 바뀌고 어, 좀 이게 약간 그 흐름이 조금 바뀐 것 뿐이지 똑같아요. 그 틀은. 틀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직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직무와 관련된 자, 사람들을 우리가 직무 관련자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이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부 같죠. 대자부 같죠. 옛날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의원 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신고해라. 근데 전에는 우리가 뭐 며칠 이내 신고해라 뭐 이런 거 없었어. 그죠? 그리고 몇 년 이내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좀 구체화됐죠. 그래서 신고는 다 며칠? 2주죠. 2주. 14일. 14일이네. 자, 그리고 연수 있잖아요. 연수. 연수는 다 2년이죠. 다 2예요. 그러니까 2주.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려나? 2주. 2년. 그러니까 14일. 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거는 또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사적 이해 관계자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뒤로 가면은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했던 거 똑같아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공직자가 있으면 직무 관련자가 있고 직무 관련자가 있고 공직자 당연히 자신도 포함되고 자신이라고 쓸게요. 자, 공직자 자신도 포함되고 배우자 배우자는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죠. 배우자 자, 그리고 자신의 직계 존 비 생계를 같이 하면 배우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 사업자 이거는 주식 지분 자본금 내 게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내 주식이 거기에 30%, 335니까 30%, 30%, 50%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특수관계 사업자야. 그러면 이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과 얘와 했던 거 똑같은 거 돈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어떤 계약을 체결하건 뭐 이런 것들 거래를 하는 거야. 거래를 그럼 냄새 나죠.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얘가 우리 와이프하고 돈 거래를 해. 돈을 빌려줘. 그럼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자를 아 이러는 거 얘가 공정하게 걸릴 수 있고 이게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정식으로 그냥 이자 받을게요. 이자 받을게요. 이자 주시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자 저기 1%만 주십시오. 이게 통상적인 거야? 요즘 이자 어때요? 한 뭐 6% 좀 내려갔다 해도 막 요즘에 한 6% 정도 되더라고. 자 1% 해준다? 이익을 주는 거죠. 그리고 시가가 보통 거래가 되는 게 집이 막 10억 이래. 근데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걸 한다 하더라도 저의 관련된 직무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그대로 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세요. 돈 주세요. 겉으로는 그렇게 공정하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뭐야? 다. 뒤로 이익을 주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처리를 잘해주고 원래 안 되는데 얘가 아니면 선정이 되지 않을 그런 애들인데 선정을 해준다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냄새 나잖아. 이게 거래. 그러니까 이럴 때 다 신고하라는 거지. 그게 주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신고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떤 징계 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처벌을 아주 세게 세게 받지는 않았어. 처벌을 받긴 받아도 그게 세게 받지는 않았어. 근데 이 법으로 옮겨오면서 이걸 좀 더 강화시켰죠. 굉장히. 더 세게 처벌 받아요. 그리고 여기 직무 관련자가 만약에 친족이라면 친족이라면 이렇게 거래를 하면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친족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가장 큰 틀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 나머지들은 다 짜잘한 것들 선배들이랑 퇴직한 선배하고 선배 만날 때 골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신고하고 그냥 깨끗하게 투명하게 해라 뭐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인데 이게 가장 큰 틀이라는 거예요. 간 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본 거죠? 이 직무 관련자 직무 관련자를 본 거예요. 직무 관련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직무 관련자는 어떤 거? 우리한테 뭘 해달라고 오는 민원인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무 집행을 하는 거 그러니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막 이런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훈이나 어떤 벌점이라든지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상대 공무원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리고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는 그 상대방 그렇게 들어가는 직무 관련자는 직무 관련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적 이해관계자 요게 이제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힘들지 않죠. 그래서 사적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공직자 자신 그 가족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가족 가지고 장난쳤었죠. 이미 가족 가지고 가족 안 들어가는데 넣어가지고 틀리게 만든다라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자가 그러니까 공직자 자신 그리고 가족 요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자 라 있죠. 라부터 보시면 거기는 공직자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직자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직자 가가 이제 가족 가족 말하는 거예요. 그 가가 안 들어가요. 가가 그래서 공직자예요. 여기는 다 대신 뭐가 들어가요? 여기는 다 2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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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전 2년이네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2년이네하고 가족은요 만날 수 없어요. 2년이네 가족은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그거는 틀린 거야. 2년이네 가족이 만나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2년이네 이렇게 돼 있는 것과 그리고 가족이 들어가는 것들을 따로 분리를 했죠. 자 그래서 그 6호 처음에 가복을 보시면 공직자가 이렇게 나오죠. 공직자가 자 그래서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자 이거 암기하기로 한 방법대로 한번 써봅시다. 자 공자가 자 공자 공자는 다 아시죠?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뒤로 넘어가서 공자가 어 그 나목을 보시면 나목 보시면 대사관 임원 자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회이사예요. 그래서 대사관 임원 이렇게 공자가 대 사 관 임원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어 대 고 자 똑같죠. 대리 고문 자문 그래서 공자가 대사관 임원 대 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나와있어요? 주식 지분 자본금 이런 것들 나와있죠. 그래서 뭘 산거예요? 공자가 결국엔 주식 산거예요. 주식 자 그래서 공자가 대사관 임원 대고자 주식을 산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2년짜리는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거 순서를 제가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순서대로 안가죠? 가나다 바라마사 이렇게 되죠? 자 라 라 보시면 이건 다 2년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이단법인 어 이것도 우리 익숙한거죠. 그죠? 자 이 단 법인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아요. 이단법인 대고자 그죠? 어 이단법인 대 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밑에 보시면 사 보시면 여기서는 같이 근무 이렇게 하면 기억 확 나겠죠? 같이 근무했던 사람 어 근데 이 사람이 퇴직한거죠. 어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근무 이거는 전부 다 2년짜리에요. 2년짜리 어 요거는 2년 이내 어 자 그리고 퇴직 전 2년 이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로서 2년 이내 같이 어 근무를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공직자가 대사관 임원 대고자 주식을 사고 위단법인 대고자 같이 근무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전에 했던 거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익숙하죠? 위단법인 대고자 우리 옛날에는 3, 4, 5 모여서 막 이렇게 이렇게 어 했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빼고 어 좀 익숙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적 이해관계자는 단독 문제로도 나올 수 있죠. 경관에서도 이미 출제가 됐고 어 우리 시험에서도 충분히 이 사적 이해관계자를 물어볼 수 있어요. 박스에다 넣어놓고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당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반드시 사적 이해관계 자 사적 이해관계자는 반드시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족의 범위라는 게 나와요. 가족의 범위 자 칠칠구조인데 지금 이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요 가족 자 이 가족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거는 민법 민법 민법상 칠칠구조의 가족입니다. 자 자 여기에는 이제 1, 2호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배 직 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요런 식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배 직 형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게 1호예요. 1호 1호는 배 직형 자 2호는 2호는 자 직계 직계 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호 같은 경우는 또 생계 를 같이 하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요 1호만 일단 생각을 하세요. 1호만 배 직 형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가운데서 일로 가가지고 쫙 쫙 퍼뜨려주면 돼요. 자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 요렇게 된다. 이게 민법 779조의 가족의 범위다. 근데 이 2호는 이 노란 거 있죠.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 이런 거 이 노란 거 노란 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자 2호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 한다. 생계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같은 장소에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생계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자금 생활자금을 같이 같은 생활자금으로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생활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으로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기억해야 되는 게 공직자가 대사관 임원되고자 주식을 샀고 이단법인 되고자 같이 근무했다. 이거는 좀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되죠. 조금만 노력을 해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민법 77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배직형만 기억해라. 그래서 직계열 쪽에서 배우자로 직계열 쪽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열 쪽 배우자의 형제자매 하지만 얘네들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은 같은 생활자금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임원 이렇게 쭉쭉 나오고 이걸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직자 이재충돌방지법 시행령 있죠. 시행령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있어요. 그 바목에 보시면 바목에 대통령이 저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주식은 그냥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 지분, 자본금을 얘기하는 거고 30, 30, 50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자 라목에 보시면 그 화살표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고 자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자 사 사목 같은 경우에는 퇴직 전 2년 이내잖아요. 자 이거 이미 뭐 퇴직 전 5년 이내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든지 퇴직 전 3년 이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출제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가지고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암혹을 보니까 자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재 규칙 선관위 규칙 자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우리랑은 우리랑은 필요가 없죠. 자 뭐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공직자의 이재출론 방지법 시행령을 보시면 자 3항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당각호회자를 말한다. 자 법령 기준에 따라서 공직자를 지휘하는 감독자 감독하는 상급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근데 그 괄호 안에 보시면 자 이거 다 뭐예요? 금융회사 하나 나오죠. 금융회사 하나 나오고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에 금융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곳에서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은 빌리는 행위 자 요거는 제외입니다. 자 요거는 사적 이해 관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적 이해 관계자가 아닌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금전을 빌려주는 자 대통령령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일단 감독자 감독하는 상급자는 들어가는데 일단 통상적으로 금전을 빌리는 것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금전 빌리는 것 자 요런 것들은 사적 이해 관계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가하고 남옥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요게 우리가 전에 이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부했을 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요렇게 해놨었어요. 근데 요 앞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죠. 기간이 여기에 자 다 최근 2년간 2년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최근 2년간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 2년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자 그리고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자 그래서 2년 안에 뭐 요런 것들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지나가버렸다. 자 그쵸.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죠. 자 그다음에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서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해서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에서 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일단 누구누구 상급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상급자? 응 상급자 들어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상급자 응 들어가고 자 두 번째 자 2년간 최근 2년간 자 1회 100만원 자 그리고 회계연도 300만원 응 자 요거 자 그 다음에 뭐 3호는 뭐 큰 거 없죠. 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 업무 특성을 반영해서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해서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자 그래서 요거 요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다. 자 그러면 이것도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거죠. 요것도 사적 이해관계자에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요 통상적인 통상적으로 이렇게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사적 이해관계에 들어가지 않고 자 요거는 사적 이해관계에 들어가고 자 요런 것들 그래서 전에는 그냥 대충대충 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천천히 보죠 되게 하나하나 다 보면서 왜 그러냐면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막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데 뭐 나오면 여러분들 풀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안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좀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서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일단 이거 관련해가지고 통상적으로 금전 빌리는 건 안 들어간다. 이건 사적 이해관계 아니다. 자 그리고 2년간 1회 100만원 300만원 초과는 금액 이런 거 받았다. 자 그러면 이것도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좀 구분을 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당연히 여기 있는 것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요거까지 좀 추가해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속기관장이 나오는데 자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 보시면 자 아래 5조 1항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관련된 개인 법인 단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서면으로 신고를 하고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안 되고 회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관리가 나오죠.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자 개관 보시면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이 있습니다. 자 신고 제출 의무가 있고 제한 금지 행위가 있어요. 자 신고 제출 의무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하라고 반드시 하라고 의무를 지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옆에 제한 금지 행위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다섯 개가 규정돼 있고 반드시 하면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또 다섯 개를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 것은 이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따로따로 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다섯 가지 자 첫 번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라는 거예요. 신고 안 하면 처벌됩니다. 과태료예요. 과태료. 여러분들 돈이 어디 있어? 아니 뭐 나 돈 많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 신고 안 했다고 돈 과태료를 내야 돼? 너무 좀 의무를 안 했으니까 내야 되긴 하지만 좀 억울한 마음이 막 들 거예요 아마. 그죠? 참 깜빡해가지고 안 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깜빡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안 하면 그냥 무조건 과태료예요. 돈 어디 있다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용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용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깜빡했다가 신고 안 해가지고 아니면 신고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신고 안 했다가 과태료 먹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이거는 뭐 우리랑 크게 상관은 없죠. 이거는 이제 LH나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곳들에서 관련이 깊은 것이고 자 이제 5조는 우리가 잘 봐야죠. 당연히. 우리도 들어가니까. 자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민간 부분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자 이거는 고위공직자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뭐 사장이라든지 뭐 대표라든지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능력을 인정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공직자로서 이렇게 데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공직 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신고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직무 관련자의 거리 신고. 이것도 우리랑 관련돼 있죠. 이거죠. 이거. 직무 관련자와 거래 신고. 이거. 이것도 우리랑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것도. 그러면 우리랑 관련이 굉장히 깊은 것은 5조, 9조, 15조. 이게 나올 확률이 높죠. 자 뭐 6조라든지 뭐 8조. 자 이거는 우리랑 크게 관련은 없어요.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경찰을 정말 사랑하고 경찰을 발전을 위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라면 분명히 5조, 9조, 15조에서 낼 거예요. 6조, 8조 뭐 이런 것들은 관련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겠죠. 그게 맞는 거죠. 생각 없는 교수님들이 들어가면 대중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한금지 행위 한번 보겠습니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관련된 관련된 직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직무 관련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강의를 하는 것은 다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외부 강의. 자 그 법에 따라서 거기에 나와있는 기준에 따라서 한다라면 그거는 또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가족 채용 제한. 이거 고위공지자. 근데 이 가족 채용 제한이라는 것은 이 인사 담당이라든지 아니면 고위공지자들의 가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뭘 제한하는 거죠? 그냥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제한을 하는 걸까요? 당연히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제한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쟁. 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자 그거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자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에 프린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린트가 없어요. 프린터가 없어요. 집에. 거기서 이거 뭐야. 다 세금으로 산 거지. A4용지 뭐 잉크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리고 거기 전화기도 있잖아. 그쵸? 근데 내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빨리 전화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공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고 사적으로 막 전화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공적 용도에 제공된 물품들이잖아 이게. 그쵸? 그럼 이런 것들은 국민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것들이야. 전부 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것도 처벌될까? 처벌 대상이 될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막 이런 거 있지. 과도하다라는 것은 봐봐.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다 됐어. 지금 밖에 부모님이나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이걸로 그냥 전화를 한 거야. 전화해가지고 야 내 핸드폰 배터리 없어가지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걸 전화했어. 야 우리 이따 만나기로 한 거 있잖아. 거의 10시에 거기서 만나. 끊는다. 딱 끊었어.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070. 070 아니죠. 이제 국제전화 안 해봐가지고. 뭐죠? 국제전화? 번호? 띠띠띠. 앞에 뭐 누르잖아 했든 간. 누르고 전화를 했어. 어디야? 미국에다 전화한 거야. 아 친구야 오랜만이다. 야 이렇게 연락하기가 힘드냐. 저기 아버지 잘 계시지? 아버지 뭐 하셔? 건강 그때 많이 아프셨잖아. 괜찮지? 한참 얘기해. 어머니는 뭐 하셔? 어머니 괜찮으셔? 어 그렇지. 야 니 동생도 있었잖아. 동생이 한 다섯 명 중에 그 첫째 동생. 어 괜찮아. 어 잘해. 어 거의 들어와. 아 잘했다고?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다섯째는. 야 너 이번에 결혼한다며. 그분은 뭐 어떻게 괜찮아? 아 너 교회 다닌다며. 그 목사님 괜찮아? 교인들 많다며. 그 머리까지 대머리까지 나시다며. 뭐 어떻게 지내신대?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어. 첫 번째는 처벌할까? 어 그런 것들은 해당 안 해. 두 번째는. 좀 과도하죠. 어 지나치죠. 그런 것들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자 이 직무상 비밀. 여러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비공개 정보.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라는 것은 뭐예요? 공개를 안 해가지고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얻을 거예요. 사적 이익을 얻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는 제3자한테 그걸 제공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사적 이익을 얻게 만들고 그러겠죠. 내가 못하면 우리 친척이라도.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이익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이용하는 것도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이익을 얻지 않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왜? 이용도 규정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신고 제출 의무 5가지. 제한 금지 행위 5가지.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파악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겠습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쳐보소.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 패스. 에듀윌. 합격 패스.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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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윌.